한편 신입병만족 3인방은 피지의 북서쪽 야사와 군도로 향합니다. 한편 신입병만족 3인방은 피지의 북서쪽 야사와 군도로 향합니다. 한편 신입병만족 3인방은 피지의 북서쪽 야사와 군도로 향합니다. 모멘틱이잖아요. 기억났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저희 셋을 남겼을까요. 그냥 우리 셋이 간다 그랬을 때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두렵고 베테랑들 필요 없다 이거였는데 와보니까. 막막해요. 막상 오니까. 형이 뭘 할 거고 내가 뭐 할 거야. 우진이 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우진이 형이라도. 있는 게 나아 사람들이. 답이 없어요 지금. 각자 족장이 누가 적합하지? 누가 있으면 좋겠어 족장을. 굳이 여기서 족장 맡을 사람은 없다고 봐.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명이 일단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 형이래. 그래 형이래. 그래 형이래. 오케이 오케이. 큰 의미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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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지.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지. 찐이 족장님. 어 그래. 족장님만 믿고 갈게요. 일단 가자. 가자. 가자.